개그맨 쪽으로 시험을 보신 계기가 있을까요? 그때 전국에 연극이나 영화 쪽에 관심이 있다 하는 애들은 다 중앙대학교 연극과를 봤어요. 왜냐하면 1차, 2차가 있었거든요. 전기에는 중앙대학교만 연극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애들이 꼭 사회자 같은 거예요. 눈 들 데가 없어? 다 잘생겨서. 그래서 어?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 나는 시험 보면 떨어지겠구나. 시험을 안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 보기 전날 혼자 다 생각하고 시험 안 볼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그래서 제가 번호가 973번 했는데 973번 불렀을 때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연극과 선생님들이 한 5분에서 조그만 소극장에서 오디션이라는 걸 하잖아요. 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힘드실까 봐 잠깐만 웃겨드릴게요. 저는 이제 툭툭 웃겼는데 다섯 분 중에 한두 분이 계속 웃는 거예요. 웃는데 한 세 분은 다음 학생 걸 보고 있더라고요. 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영어로 하는 타잔 그걸 해드렸어요. 왜 타잔이 됐는지 제인과 이걸 영어로 재밌게 했는데 이게 다섯 분이 다 좋아한 거예요. 그중에 한 교수가 조금만 더 웃겨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바쁘니까 3월 2일 날 입학식 날 교수님 찾아갈 테니까 그때 웃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 가봐야겠다고 나왔어요. 그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고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시험 안 보고 들어간 놈은 저 학교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웃겼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추천해서 개그맨 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가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거든요. 학교가 휴게룡이었어요. 휴게룡이고 그래서 그런 터에 개그맨 콘테스트가 열린다고 해서 가봤죠. 나도 한때 사람들 재밌게 해주는. 왜 그 땀 좀 잘 안 해도 다 뚝방길에서 모여서 한 번 하듯이 한 번 붙어보자. 너희들이 얼마나 재밌어 이런 마음으로. 그래 갔더니 뜻밖으로 3등밖에 못했어요. 3등을 하신 거예요. 진짜 웃긴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안 2명이. 그때 2명은 누구? 최병수하고 황기순이. 최병수는 이주일 선배의 흉내를 냈었고 황기순이는 이주일 선생님 춤추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이주일 선생님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뭐 하셨어요 그때? 저는 저는 지적으로 했죠. 어떤 거였는지 혹시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장영자 이철희 사건이라는 사채시장을 뒤흔든 금융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시사성 있는 사채시장에서 인기 있었던 가요 톱5를 발표하였어요. 노래하면서 그때 당시에 노래죠. 자 사채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5가지를 뽑아왔습니다. 5위 손이 큰 아이 4위 은행 넘어 어렴풋이 뒷거래가 있겠지요. 3위 이러면서 2위 이용이 부릅니다. 어음이려 노래 부르고 2위 옥슨팔십의 돈놀이야. 돈 막 종이 뿌려가면서 사채시장으로 가자. 야 돈이 춤춘다 돈놀이야. 디디디딘 디디디딘 디디딘 디딘. 흑가흑가. 아 지금 후배분들도 그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변기수 씨라든지 이렇게 가사랑 이게 좀 섞어가면서 음악과 섞어가면서 개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원조급에 가까운 그런 개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들이 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해요. 우리 후배지만. 제가 지금 한 20년 늦게 데뷔했으면 나는 이름 석자 난리도 어렵겠다 싶을 정도로 참 잘해요. 그 친구들. 어.